렛츠엔 저는.. 가드지요! 아 짝다 짝다래 다 다니죠 감사합니다잉 오 잠깐만 아 이거 콤보 실패이다 이거 사실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 점수 쇼가 7000 밑으로 떨어지고 좀 난리도 아니었긴 했습니다 저도 플레이를 기점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되게 좀 불안했었거든요 불안했었는데 어? 리뽕잎 있었네? 아유 죄송해요 잘.. 짤! 잡.. 아.. 아깐다 줄여주고 빠지고 아아아아 안좋다 안좋다 거리가 안좋다 거리가 안좋다 거리가 안좋다 어 방금 캔 좋았어요 저거 잘 끝났어요 안착중손으로 사실 캔이 안착중손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 나는 앞에서 튀어나올수도 있었나요 잡고 승용고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뒤에 트리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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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리버셀 있습니다 아 이구야아 저거 이렇게 자 트리거지 있어요 트리거 있는데 난 왜 트리거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KO를 당하는 것일까요? 하아..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부금이 안좋나? 자 부금핑기 한번 대봅시다 장풍 장풍 밀고 점프하겠지? 밀고 지금 저한테는 사실 저기 뭐냐 어우 나이스다 좋네 그 저는 되게 잡풀 낚시에 약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게 넇잡풀이거든요 앉았네요 게이지 달렸네요 체력도 달려 어 잠깐만 땡큐 아 아 아 잘했다 아 아 역시 캔은 빠르구나 내가 요거 파이어로 낚을게 아니었어 크아 안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게 캐리 움찔 움찔하는거 사실 바라가 던지는거긴 해요 아 근데 어 굉장히 많이 맞춘다고 계속 던지네 저거 아 습관이다 습관이 아 아마 캔도 이제 저하고 예 저도 저 정신 못차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싸우면서 약간 감을 좀 잡았을겁니다 일단 태포를 끊을 줄 안 캔이고 근데 사실 이 거리에서도 저기 달 그 분신각으로 달려오면은 죽어요 제가 슬라 아 이거 없다 헤헤 카드 카드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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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슬라 짤짤 됐다 이제는 제거 리입니다 내걸으시오 아 콩보를 못넣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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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달리기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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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아이고 이럴때는 제가 보통 평가를 하는게 아 정말 꾸역꾸역 이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결과론 저거는 이겼으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썩 제가 마음에 드는 타입의 승리는 아니에요 게이지 써버렸네 저기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 예이치 궁예 나라로 불렸는데 아이고 개뿔 자 보시오 계속해서 지금 잡기풀기 낚시 털리고 있습니다 아 파펙트다 아 파펙트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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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예 자프리 욕심에서 벗어내야 돼 아 캔하시는 분들을 아마 있으실런가 모르겠네요 저거 사실은한테 잘 맥혀요 잡고 꽝 패턴이죠 이제는 거의 빠지고 밀고 EX 다 써보자 뜹니다 야 야 용권으로 야 용권에서 승용으로 와 와 스턴 터졌죠? 아 게임 터졌다 게이지 두개만 끝났습니다 이거 조리를 빠아 겐 싫어 정말 싫어 만나기 싫어 자 이건 부금 탓이에요 자 부조리 승용 부조리 부금 자 다른 부금으로 바꿔봅시다 쓰읍 아 어바모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크으 예 이게 아 이거 스크츠를 할때 이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음악 괜찮더라구요 볼륨 조금만 올릴게요 아 제가 지금 사실 뭐냐 저기 플스에도 스크처리 있으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는데 되게 게임은 재밌었습니다 그 뭐 잼 때문에 약간 좀 망했지만 아 이번에 누구냐 또 캔이네요 어 카콩이 있네 과연 아마 아마 이게 지금 뭐지 경기 끝나면은 채팅창이 아 채팅이 된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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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톡방이 아마 그리야나 올라올겁니다 아 나 캔 나 캔 싫어 나 나 캔 안 맞았으면 좋겠어 와 으아 BTS 7 또 감사합니다 어이구 아이구 여기 들어ijo 자 으악 아우 어딨어요? 아야 짧다 짧다 아핳 낙법 칠걸 나도 왠지 뜰거 같죠? 아! 안뜨네요 저거 달리기 잘하면 끊어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눈이 안좋은가봐요 저거를 못끝했어 에하이하이하이 일단 게이지 소라 날려 에에에에에 아 그래 저거를 아 짤로 끊어내야 돼 아! 슬라 아직까지 그게 저기가 없.. 야 리버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리버설이 개부 그냥 승격맞고 디지네요 아이구야 파이널 아 승패백 싫다 승패백 싫어요 이거 그래 원래 이렇게 돼야되요 게이지 날리되고 아 이거 스턴치가 안사인대 우와! 저 끝에 머리 승량 뭐야 와 끝에 머리 승량 엄청 무섭다 자 꽁! 꽝! 사사! 자 부금을 바꾸니까 이제 만상경통하네요 가셔야 되나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줘 울풀 아니 슈풀 슈풀이 만점이구요 울풀은 안돼요 아직 나는 아직까지 슈풀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아이구야 오 페이크쓰다 드릴킥이 각도가 나오면은 저는 드릴킥에서 거의 뽕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거리 잡는거 좋아합니다 아사! 으악! 빵! 아 짰다 짰구나 드릴킥! 오! 깊죠 트리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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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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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거 케이님 트리거 그래잉 약 파요 오케 그리고 자 리버설이죠 아아아아 게이지를 날리면서 일단 1라운드 내줬네요 아니요 캐릭마다 없어요 이거 공통이에요 계정마다 다른데 1계정의 점심 공통입니다 자 뚫고 아아 짰다 잡고 잡고 마단 아하 이게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시나리오가 안만네 지금 빵 잡고 치고 드릴 뭘 됐다 됐다 아 안됐네 되겠네 뭐가 되요 다다다다 밀어내고 자 달심 입장에서는 사실 캐릭터한테 뭔가 좀 밀어내는게 좋습니다 아 나 저거 계속해서 잡툼치다 맞는다 빠져야됩니다 그냥 나 차라리 빠지면 나갈 것 같아요 아익스 파전벅쓰고 점프합니다 와아 크아 케이오 요요요요 아 티티 자 브금만 좋더 자 브금받고 브금받고 흫흫흫흫 아이씨 슈퍼풀다 스프르는 플레이가 딱이야 슈퍼풀다 스프르는 플레이가 딱이야 슬라 저거 킥 차라리 한 번 잡혀주는게 나 그냥 두다니까 다다니까 스프르 꽝 아아아아 EX 요건 의적보소 클래시 좋은데요 다음판에 클래시 한번 틀어볼까요 점프 빵 온몰 점프 빵 아아 짧다 빠지고 우와 개일이다 치고 다단 짤 오케 이거 장판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장판이다 야 요거 아니 승용 진짜 좋다 와 올라죽나 안되네요 아 역시 승용이다 갓승용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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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아하 자 EX 쏘아주고요 점프하겠죠 그러면 살짝 밀어주고요 와하 헐 빵 치고 백합니다 다시 앞으로 갈건데 잡고 다단 뜁니다 그렇지 보통 저게 세트로 움직여요 움직임이 와 어렵다 힘들었다 절정 때문에 좋겠습니다 절정템 좋겠습니다 자 빨리 빠른 저기 뭐냐 불금 변경 오늘은 불금 따라서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아까 지금 저기 비긴어냐 그 트위치에서 비긴어님 말씀하셨는데 잡풀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저거 진짜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와 잡풀한테 아니 그러니까 잡풀에 너무 의존을 해버리니까 뭐라구요 신 캐릭터 중 한 명이 사립 저스티스 학원 캐릭터 중 하나라는 소문이 와 굉장히 반가운데요 아 가로다? 가로다가 저스티스 했습니까? 가로다 EX 아니 가로다는 EX를 알고 있는데 가로다 말고